2020년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한 바람을 가득 담은 발걸음이 전국 곳곳에 있는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한 송구영 신예배 현장을 종합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교계의 다양한 행사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 낙태죄 합법화와 자사고의 위기를 비롯한 기독교적 가치의 위기까지.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맞이한 2020년.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나은 한 해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송년예배와 신년예배, 새해 첫 성찬식과 파송식 총 4부로 구성된 송구영 신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복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새해 첫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인생들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송치가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 더 나아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연세중앙교회도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의 잘못은 그날의 종결하고, 그날의 잘못은 그날의 종결하고, 그날의 잘못은 금년에 종결해버려야 한다고. 금년해가 넘어가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새 약속을 계약을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문환교회는 빌리뽀서 말씀으로 새해 첫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문환교회 이상학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표떼를 향해 달려가는 새해가 되길 선포했습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와 실수에 대해 돌아보고, 그 원인을 알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발전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했습니다. 해가 시작될 때는 어김없이 결심하는데 해가 지나가 되면서 어김없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좌초시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입술을 깨물고 내년에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댄교회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을 송구영신예배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세댄교회 소강석 목사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고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편에서는 성도가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세상에 사로잡혔던 시선을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도록 간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썩을 것만 바라보았던 오늘 우리의 눈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촌세중앙교회도 2020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본문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평촌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황 목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세상적인 목표에 앞서 영적인 목표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세중앙교회 송구영신예배는 CTS가 생중계로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덧입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민족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고 그 인생은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붓이는 놀라운 은혜 남김없이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첫 발걸음을 시작한 2020년 새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저마다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